자 오늘 말씀은 신명기 7장 17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17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내가 혹시 심중히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내서 있으리오 하리람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헤아가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느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라 주님이 신명기 7장 1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자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하고 너보다 많고 힘이 센 일곱족족을 쫓아내실 때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서 그들이 차지할 땅으로 들이신다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듯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가난한 땅의 일곱족족은 우리 죄성을 가진 인생들을 말한다 했습니다 우리 심령 안에 우리의 죄성은 일곱족족처럼 힘이 센 족족이다 그들이 출애급을 하고 나서 그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만났던 그런 어떤 족족보다 훨씬 더 힘이 센 족족들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이실 때 그들을 어디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으로 들이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절에 하신 말씀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주님은 분명히 그들에게 그들을 치시고 그들을 진멸하도록 하나님이 넘기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이야기는 절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걸 막을 자가 없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만물의 통치자이십니다 모든 만물이 주의 손 안에 있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허락하신 거면 그 누구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건 그 누구도 취할 자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을 말하고 있냐 바로 내가 하나님 안에서 택함을 받은 주의 백성이라면 그 누구도 나를 해야 할 자가 없다 또한 나에게 주님이 허락하신 거면 내가 얻지 못할 것이 없다 할렐루야 하지만 주님이 동계를 정하시고 취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은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취할 수가 없다 이 이야기도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냐 바로 우리의 주, 우리의 여호와를 내가 어떻게 믿고 섬기느냐라는 거예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내가 입으로 고백을 하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있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보니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18절 말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난 7족은 우리 심령 안에 있는 죄성인 사람을 말하기도 하고 두 번째로 제가 이 땅에 있는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모든 자들도 의미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들이 훨씬 더 숫자가 많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난족 속의 숫자가 이스라엘 백종의 숫자보다 훨씬 더 많다고 말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보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의 숫자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땅을 다스리고 있고 이 땅을 정복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모든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들이 어디로 넘어갔기 때문에 마귀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아담에게 받은 축복이 뭐였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 복인데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기보다는 오히려 죄의 사람들이 더 생육하고 번성하게 됐고 땅을 하나님의 아들이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다스리고 정복하는 세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가난, 칠족이 거하는 가난한 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땅이요 하나님의 통치권이 있어야 하는 그곳에 사단에게 속한 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대할 때 또 우리 심령도 마찬가지로 그런 죄성이 나를 지배하고 있어서 참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너에게 허락했다라는 거 진멸하도록 하나님이 우리 손에 붙였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심령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수 있게 하나님이 하실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도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말으로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그 일을 하실 거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바로 이 구약에 기록된 이스라엘을 애국에서부터 그들을 이끌어 내셨을 때의 그 일을 그들에게만 너희가 그 애국에서 여호와께서 행한 일을 잘 기억하라고 말씀한 정도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19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오 그리고 2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라 주님은 주님이 허락하신 일을 우리에게 행하게 하십니다 다음에 우리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계획하신 대로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난한 땅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말씀은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 그리스 예수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가 되어지도록 예정하셨다 어저께 우리가 그 하나님이 기업을 주기로 예정하신 것을 에베소서에 말씀한 것을 나누었습니다 바로 이 땅을 이 기업을 우리가 얻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 근데 그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것이 이스라엘에 출애굽을 할 때 바로 그 애굽에 행한 일을 네가 보지 않았느냐 그 말씀은 동일하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주 그리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보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과 큰 기사들을 행하여서 그 하나님의 강한 손이 하나님의 펴신 팔이 그 모든 일을 이루셨고 애굽에서 섬겼던 모든 신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드러내신 사건 그리고 결국은 마침내 그들을 이끌어내신 6월절 어린 양의 그 피 그 피가 사망권세가 지나가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 피바른 집에 있었던 자들은 출애굽을 하게 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를 흘려주심으로 어린 양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가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도록 우리를 이끌어내셔서 세상 가운데서 이끌어내셨다라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에서 이끌어내셨다는 겁니다 내가 비록 지금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이끌려 나온 사람입니다 이끌려 나와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인 거예요 오늘 21절 말씀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때 그들은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었고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정만 하면 됐습니다 오늘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에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는 얘기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십자가에서 확증하여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내가 그 예수 그리스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그 사랑이 들어오셨어요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서 무엇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있었던 그 죄와 사망의 권세가 다 쫓겨나간 거죠 할렐루야 이것이 쫓겨나가서 이제 두려움이 쫓겨나간 거예요 두려움이 쫓겨나갔으니까 우리 안에서는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나를 담대하게 하고 그 어떤 것에도 두려움이 없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함께 하시니까 우리 주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니까 어떤 일을 만나든지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내 앞에 많은 일을 만나게 돼요 앞에 높은 산을 만나든 아니면 험산 계곡을 만나든 캄캄하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냐고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순간에도 우리 주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 약속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약속해 오신 그 약속이 드디어 우리 눈에 볼 수 있고 알 수 있게끔 이루신 결정체입니다 아멘 메시아가 오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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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약에 계속해서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오셨어요 유대인들이 원하는 왕으로 오시지 않은 것 같이 오셨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내게 찾아오실 때 우리는 예수 믿음을 복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땅에서 복받을 걸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이는 대로 육체의 어떤 부기 영화를 누리기를 모두가 원합니다 예수 믿고 기도하면 뭐든지 척척척척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처음 예수 믿고 저도 그랬어요 기도하는 것마다 믿고 기도하니 응답해 주시더라 정말 믿고 기도하니 다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배운 게 뭐냐면 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러다 보니 내 앞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믿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정말로 믿고 기도하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점점 뭘 하냐 그 믿음이 끝까지 인내하면서 이루어질 때 기다리느냐 하는 인내 훈련을 하실 때는 조금 그 기도응답이 빠른 게 아니라 조금 지체되어지더라고요 하지만 끝까지 믿고 기도하며 기다렸을 때 한 번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건 내 안에 그 십자가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권세 세상 권세 세상 마귀의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이기신 사람이 그보다 더 큰 권세가 있습니까 사망 권세를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이기지 못할 것이 하나도 없다 주님이 단호하게 오늘 21절 말씀에 단호하게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가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개신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앞에 당한 가난한 칠족과의 싸움 이건 전쟁이에요 근데 이 전쟁이 그때는 육적인 전쟁이었지만 실질적으로 오늘 살고 있는 우리 안에서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함께 분석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의 싸움이 보이는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정사와 권세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들 그 사람들은 육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여기서 이 싸움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했느냐 바로 이 세상의 권세자들 통치자들 그들 위해 역사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영들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사람의 육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통치나 권세가 다 영에 의해서 주어지고 그들 가운데 영의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싸울 때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통치자와 권세자와 싸울 수가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싸움은 보이지 않냐는 세상 주관자, 마귀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대적하여 싸우는 것이다 바로가 권세자였어요 통치자였습니다 그랬죠? 바로는 그 애국에서 자기 권세를 얼마든지 이스라엘 사람들을 한순간에 다 진멸시킬 수도 있는 권세자였어요 그런데 모세가 당당하게 그 앞에 나가서 우리를 내보내라 라고 말합니다 모세 그 자리에서 목을 칠 수도 있는 권세가 바로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바로가 모세에게 손을 대지 못합니다 그들이 노역을 더 힘들게 하는 일은 했을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거기까지는 허락하셔도 그들의 생명에는 손을 대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절대로 손을 대지 못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나오게 해야 될 때에는 나오게 하셨다라는 그 전까지는 왜 허락하지 않았느냐 일부러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고 말해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것은 왜 강팍하게 했냐 하면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가 되심을 그들에게 알게 하기 위합니다 오늘 에베스 6장 13절에도 말씀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누구를 대적하고 이 세상의 악한 영들과 그 모든 주관자들을 대적하고 우리 힘으로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말씀 듣고 이제 내가 대적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육으로 가가지고 싸우려거든 아니요 육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인 싸움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믿고 우리 앞에 하나님이 기도시키시면 우리가 영으로 기도할 때 그 영이 그 모든 것을 회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앞에 험산 줄령 같은 산이 막혀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 산을 바다에 던져주라고 기도하면 그 산이 떠나간다는 겁니다 내 앞에 산과 같이 내 앞에 험산 계곡과 같은 것을 누가 허락했냐면 세상 주권자 마귀가 허락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것은 능히 물러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중요한 건 우리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그 예수님이 주신 그 이름의 권세를 내가 가진 자라면 능히 기도하고 그걸 물리칠 때 그 믿음이 그대로 되어진 거예요 너희가 믿으면 내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어우 주여 저 숫자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들의 권세가 너무나 큽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그 능력의 하나님 모든 권세에 뛰어난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하신다 그래요 왕벌을 보내서도 그 남은 자와 너를 표해 숨은 자까지도 멸하신대요 하나님이 아주 씨를 말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 모든 땅을 차지하는데 45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그 안에 있는 족석들을 다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이 정말 그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올무가 되어지는 일을 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완전히 피하여 숨은 자까지도 멸하겠다고 하셨는데 왜 그들을 모두를 쫓아내지 못하였느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죄성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하면 그 이스라엘과 같이 되어진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22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하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알할까 하느라 자 이 말씀이 출애극기에 있는 말씀을 동일하게 하신 거죠 출애극기 23장 29절에서 30절 말씀에 이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게 하여 너희를 해알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어떨 때까지 그들이 번성하여 그들이 번성하여 기업을 얻을 때까지 두 가지 얘기했어요 이 가난한 땅은 내 안에 내 심령이 번성하여 번성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말씀이 번성하여 생명이 번성하여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점점점점 더 충만하여 할렐루야 그래서 내 안에 정말 충만해서 땅을 점점점점 차지하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한꺼번에 우리는 진짜 한꺼번에 귀신 다 쫓아내고 한꺼번에 심령을 확 뒤집어가지고 했으면 참 좋겠지만 제가 귀신을 쫓아보니 한청을 듣고 일도 할 수 없을 만큼 군대 귀신들은 자매가 있었어요 그 사람을 정말 3일을 잠을 안 자면서 귀신을 쫓아줬어요 그걸 쫓아주고 나니 그냥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그때는 일단은 이 사람을 정말 다 쫓아내주고 그리고 말씀으로 잘 이기게 하면 되겠지 하고 쫓아내줬어요 근데 그 딸 안에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주일 교회에 잘 참석하고 매일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아야 네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다 안 그러면 더 악해진다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이길 힘이 말씀이 없으니까 그대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서 결국은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더 악해져서 마태복음 12장 4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낮은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는이라 근데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더러운 곳이 청소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졌지만 그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이 나아가서 있을 곳이 없어가지고 다시 청소된 것에 7을 더 데리고 들어왔다 할 때 7만 데려온 게 아니라 7은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어지게 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악한 세대라고까지 말해요 각 심령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악한 세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그 강도의 소굴이 되어진 예루살렘 성전을 채찍으로 다 상을 뒤엎고 그들을 하고 왜 내 아버지 집을 왜 강도의 소굴로 만드느냐 그러면서 그걸 다 청소하는 일을 했지만 이 악한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했어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 보이지 아니하는 거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했어 그 십자가가 청소를 깨끗하게 해놨지만 그러나 그것을 이 악한 세대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니까 그 형편이 나중 형편이 이전보다 더 악해지더라 지금 세상은 더 악해져가고 있어 갈수록 더 영적인 어둠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왜? 십자가를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 이야기는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을 그 받아들이지 않냐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은내와 그 능력과 그 권세를 내 안에 받아들이지 않고 의심하고 두려워한다면 나중 형편이 더 악해진다 내 십자가가 더 믿음이 없어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믿기만 하면 되어지는데 믿기만 하면 다 씻어주고 믿기만 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채워주고 하나님의 영으로 부어주고 하나님의 권세가 이말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게 하는데 믿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다 내어쫓지 못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다 내어쫓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믿지 아니하면 다 내어쫓지 못합니다 우리도 믿지 아니하면 믿음의 단계로 하나님이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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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쫓아내겠다고 한 것처럼 말씀 안 해서 기도로 그리고 나와의 싸움을 계속하면서 이겨나가는 주님을 믿고 이겨나가는 그래서 날마다 날마다 우리의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죄성이 없어지고 그리스도 형상으로 변화되어지는 자가 되어지지 않으면 나중 형편이 훨씬 더 나빠진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주로 믿었지만 나중에는 주님을 부인하는 자로 바꿔져버립니다 목사가 되었다고 신령에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더 어떤 사역 어떤 교회 이런 것들에 초점이 맞춰지고 하나님의 영혼권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는다면 사단이 들어와서 결국은 주님의 일을 이루는 자로 쓰임받게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는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세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은 다 내어버리라고 야고서 1장 21절만 쓰여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다 내어버리는데 어떻게 내어버리냐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주님의 말씀을 내가 날마다 온유함으로 받고 그 말씀 앞에 머무는 것이 믿음인데 그 말씀이 도대체 무엇이냐 말이죠 십자가 그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받고 육에 대해서 내가 죽어지고 온유함으로 날마다 변화받을 때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릴 수 있게 하나님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가난 칠족을 물리칠 수 있게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서 4장 8절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려움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말해요 손을 깨끗이 하라 이 손이 거룩한 손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손이 되어져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이 행하고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이 하는 것 같이 말하고 그래서 내 마음이 예수 십자가에 죽어지고 한례받은 심령이 될 때 내 마음은 성결하게 날마다 죽고 날마다 변화받고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그래서 그리스의 상상화불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난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내가 얼만큼 안다고 오늘 내가 얼만큼 되어진다고 해서 선자가 되지 마셔야 합니다 언제까지 끝까지 겸손하고 온유한 자가 되셔야 합니다 조금씩 조금씩 내어 쫓은다 급히 멸하지 않으신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내가 속히 뭐든지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면 바로 주님이 내게 요구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더 내가 엎드려서 믿고 순정하며 기도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것을 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아시고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사시기를 추건합니다 하나님이 23절 말씀에 네 하나님 여왁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반드시 마침내 진멸하신대요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반드시 진멸하실 것을 반드시 이기게 될 것을 내 안에 있는 악도 다 진멸해서 하나님의 형성을 만드시고 세상에 있는 악들도 반드시 진멸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악들이 지금은 이기고 이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손안에 반드시 진멸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을 누가 해야 돼요? 이스라엘이 된 용사들이 해야 합니다 바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용사가 되어져서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돼요 악한 영들과의 전쟁을 영적인 전쟁을 날마다 날마다 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로 이 땅의 권세자들을 이 땅의 심판자들을 이 땅의 악으로 악으로 세상을 더럽히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중복 기도자들이 많이 세워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고 그들에게 이러한 영적 전쟁을 치르도록 세우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동서 사방에 바로 이와 같은 중복 기도자들이 세워져서 영적으로 이러한 악한 영들을 능히 물리칠 수 있고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영원 구원의 역사가 속히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오실 수 있는 길을 준비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겨우 내 안에 있는 심령이야 작은 것과 싸우느라고 그것 때문에 지지고 복구고 지지고 복구고 눈에 보이는 작은 거에 넘어지고 엎어지고 그러니까 애기인 거예요 어린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먹고 장성한 그리스도 불량까지 자라나야 영적 전쟁을 치룰 수 있고 능히 이긴 후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25절 26절 말씀에 너희가 혹여라도 그들을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조각한 신상들을 다 불사르고 그것에게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그것들로 말미암을 올무에 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가증이 여기시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너희도 친멸을 당할까 봐 염려한다 절대로 우상이 가졌던 그 껍데기에 있는 좋아 보이는 것 너희는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자들이 갖고 있는 껍데기 옷 좋아 보이는 옷 좋아 보이는 권세 있는 것 같은 거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들이 높아져 있는 것 같고 대단한 걸 가진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한순간에 진멸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것은 너희들은 그 터럭도 취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과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것들입니다 내가 돈이 있어야 좀 살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정말 이렇게 초라하게 있어야 되겠나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세상에 있는 권세 내가 갖지 못해도 세상의 화려함을 내가 갖지 못해도 하나님은 분명히 영원한 나라에 정말 찬란하게 빛나는 영광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합니까 정말 주님이 분명히 골로세서 2장의 8절 말씀을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오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21절 말씀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바로 선악가예요 선악가 우리로 하여금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이 세상 것들은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어찌 그렇게 살 수 있겠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나에게 영원한 영생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은 너에게 영원한 영생의 소망만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나머지 것은 너에게 다 주겠다 골로세 2장 17절 말씀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영광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인 거예요 몸은 그리스의 것이다 우리 몸이 그리스의 것이에요 우리 몸이 그리스의 것으로 온전히 들여진다면 그리스의 것으로 온전히 사용하여 진다면 이 땅에 있는 부귀 영화가 우리가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그림자이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살고 있을 것이냐 분명히 주님은 이 가난한 땅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해요 우리는 오직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기는 자가 되시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충만되어진 자는 이기는 자가 되어져요 게시록 2장 3장에 일곱 교회가 이기면 무엇을 줄 것을 말합니다 2장 7절에는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낭오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한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기면 어떻게 되어져요? 생명의 말씀을 매일매일 먹어서 영이 살찌게 만들어 주신다고 말해요 또 11절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 말해요 정말 절대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은 절대로 음부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에게 이기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이기는 자가 받을 축복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내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게시록 2장 25절 말씀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아멘 그리고 이기는 자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망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이니 정말 우리 주님을 붙잡고 그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을 굳게 잡고 나아간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망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자들은 어떻게 되어져요? 하늘 성전이 되어져요 하늘 성전이 되어지니 정말 주님 안에서 영광의 멸류관을 받게 되어지고 하늘 기둥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영원히 영원히 함께하는 자가 되어지니 얼마나 할렐루야입니까 그래서 3장 21절 말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 자가 되어진답니다 세상에 뭐만 하면 이기기만 하면 근데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누가 이기게 해요? 성령이 내 안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니 내가 할 것을 그냥 믿습니다 아멘 이것만 하면 돼요 믿고 나아가면 주님이 이와 같이 일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일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이기신 주님이 이기게 이기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정말 그 영광 말로 닿을 수 없는 영광을 주십니다 하나님만이 앉으신 그 보좌에 내가 함께 앉을 수 있다니 우리는 이것을 바라면서 이 땅에 있는 것에 넘어지지 마시고 매일같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